훌륭한 이쁜사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켜봐주십시오. 이런 매비를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입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, 어머님께서는 나와주셔서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에 은신랑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은의 한시도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. 부모님, 부대개결을 위해서 도리를 파하겠습니다. 혹시 잘못한 점이 있을 때마다 식당에 회업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시오.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